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 오늘은 또 재밌는걸 해볼건데요 이게 뭘까요? 이케아에서 사온 장롱에다가 수납함 같은건데 이걸로 벽걸이 플랜츠를 만들어볼겁니다 보스톡보사리를 몇개로 잘라서 저에게도 한번 옮겨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삽으로 얘를 파내야하는데 얘를 파내려다보니 이렇게 주위에 보이세요? 이런애들이 다 새순인데 얘네가 다 이렇게 둘러져있어요 그전에 파내면 저 새순들이 다 다칠텐데 그럼 제가 괜히 자라는 꽃나무를 짓밟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얘를 빼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시도를 해봐야겠죠?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뽑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화분을 뿌리가 계속 삥삥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를 넣어놨고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잘랐습니다 이 잘라놓은 녀석을 이제 한번 심어볼겁니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 맞아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네 그래서 아이템과 진짜 거대하네요 정말 시야를 가리네요 운전을 잘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 이제 벽에다 붙일 거예요 어떤가요? 어떤가요? 음 벽에서 뚝크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이리로 가야되나? 늦었어 다시 빼면 돼 늦었어 응 팔아 원 동행 사사 탑 잉 여행 ут 다 인간 보 지민 지민 아멘